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 옳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집요하게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발언을 얼토당토하지 않는 발언을 일삼는 사람을 의심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양반이 무슨 약을 먹었나 좋은 약을 먹었나 물론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내놓고 하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을 대다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일을 그냥 제쳐두고 관변 주장을 일삼는 것을 계속 옹호하거나 떠들고 다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의심을 하게 되죠. 저 양반이 무슨 약을 먹었는 모양이다. 약을 하는 것은 언어잖습니까. 건품 이런 부분을 수료했다든지 수수했다든지 이런 것을 의심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제가 이제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전에 들었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좀 의식 있는 분들이 불만이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선출직 시장에 대한 불만인데 그 이유가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신민단체에 퍼주기를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여러 그런 시장을 경험했고 그런데 특정 인물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 액을 자신과 인연이 있는 그런 유관단체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시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렇게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냥 의심을 하죠. 의심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자리에 있는데 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 뭐 예산을 그냥 합법적인 이름으로 쓰는 것이죠. 서울시장이 다룰 수 있는 예산 규모가 2020년만 하더라도 약 40조 원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 10.6%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입신 출세를 위한 그런 용도로 예산의 일부 40조 가운데 한 몇 천억 정도 떼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닐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그런 불만이 저는 옳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한 번도 이런 부분은 너무나 폭발력이 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가 이런 그동안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낱낱이 밝게 돼야 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총 7,111억 원을 몰아주었다. 엄청난 거액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돈으로 호위호식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일거에 재산을 모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사업비가 2016년에는 641억 원에 지나지 않았는데 세단이죠. 그것이 2020년에는 2,353억 원까지 늘어났다. 예산을 쌈짓돈처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원 받은 단체 수도 2016년에는 1,433개소에서 2020년도에는 3,339군대로 늘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 지원을 많이 받으면 자연히 비호세력이나 옹호세력이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래에 시민사회단체가 만들어진 설립 목표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기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옹호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시민단체 공무사업 액수가 641억 원에서 2,353억 원으로 늘어났다. 수직 상승한 것이죠. 거의 지원단체가 1,433군데에서 3,339군대로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서울시 공무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조직을 이렇게 도와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중간조직인 시민단체 지원 전담기구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게 또 예산을 수백억 지원했구먼. 중간지원조직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332억 원을 지원했고 NPO 비영리조직지원센터는 134억 원을 같은 기간 동안 지원했다는 그런 의원실의 분석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임 서울시장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4월 13일자 조순일보는 5년간 시민단체의 7척은 억은을 제공한 서울시장 흑막 모두 밝혀야 된다. 이런 사슬에서 또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합니다. 전시장의 선거캠퍼 출신 인사인 모인사가 2015년 세운 단체는 예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권, 잠수교, 모래해변 조성사업 등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서울시 사업을 9개나 따냈다. 또 한 사례가 전시장에 감사를 지내기도 했던 한 환경단체는 2017년 운영비 85억 원의 서울숲공원 운영을 위탁받았다. 사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서울시가 책임을 갖고 시민단체의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인지는 몰랐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재정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주고받는 공생관계였던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소상히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거론적인 문제를 들면은 2020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10.9%인가 이렇게 인상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까 정부의 규모나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은 이런 일들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부의 규모가 커지고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권력이 집중되고 이렇게 관조직이 비대화되고 정치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은 이런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광범위하게 그렇게 유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정말 점점 나라가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보다도 벌어놓은 돈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과 관련된 문제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되고 또 이렇게 막 낭비되는 예산을 또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또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사업 환경은 계속적으로 악화될 것이고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살아가야 되는 한국과 같은 그런 교육국가는 계속해서 그렇게 경쟁력이 하락해 가지고 또는 경상수위적자 문제나 세수 확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시적으로 보나 거시적으로 보나 이번에 서울시가 7천여억 원 정도를 시민사회단체에 제공했던 이런 CCBB가 낱낱이 가려져야 될 굉장히 중대한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